41. 이스트푸드의 구성 성분 중 칼슘염의 주기능은 1. 이스트 성장에 필요하다. 2. 반죽에 탄성을 준다. 3. 오븐 팽창이 커진다. 4. 물 조절제의 역할을 한다. 정답은 4. 물 조절제의 역할을 한다. 42. 페리노그래프에 의한 측정으로 알 수 있는 반죽 특성과 거리가 먼 것은? 1. 반죽 형성 시간 2. 반죽의 흡수 3. 반죽의 내구성 4. 반죽의 효소력 정답은 4. 반죽의 효소력 43. 다은중 이당류로 환원당이 아닌 당은? 1. 포도당 2. 과당 3. 설탕 4. 메가당 정답은 3. 설탕 44. 항산화제 자체는 아니지만 항산화제와 병용하면 항산화 효과가 증대되는 보완제가 아닌 것은? 1. 비타민C 2. 비타민E 3. 구연산 4. 주석산 정답은 2. 비타민E 45. 빵, 과자류 제품 제조에 사용하는 유지의 특성을 설명한 것 중 틀리는 항목은? 1. 파운드 케이크와 같이 많은 유지와 액체를 사용하는 제품에는 유화성이 중요하다. 2. 페이스트리와 파이 같이 결을 만드는 제품에는 가소성이 중요하다. 3. 저장기간이 긴 쿠키나 고온에서 작업하는 튀김류에는 기능성이 중요하다. 4. 부드러움을 주기 위하여 빵류에 사용하는 유지는 쇼트닝성이 중요하다. 정답은 3. 저장기간이 긴 쿠키나 고온에서 작업하는 튀김류에는 기능성이 중요하다. 46. 유용한 장래세균의 발육을 도와 정장작용을 하는 이당류는? 1. 자당 2. 유당 3. 메가당 4. 셀로비오스 정답은 2. 유당 47. 체내에서 지질의 주된 기능은? 1. 조혈작용 2. 골겹 형성 3. 대사작용 조절 4. 에너지 발생 정답은 4. 에너지 발생 48.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인자는? 1. 위액의 분비 증가 2. 유당의 충분한 섭취 3. 비타민C의 섭취 증가 4. 옥살산의 섭취 증가 49. 식물체에 함유된 단백질분의 효소는? 1. 펩신 2. 트립신 3. 레닌 4. 브로멜린 정답은 4. 브로멜린 50. 한 개의 무게가 50g인 과자가 있다 이 과자 100g 중에 탄수화물 70g, 단백질 5g, 지방 15g, 무기질 4g, 물 6g이 들어있다면 이 과자 10개를 먹을 때 얼마의 열량을 낼 수 있는가? 1. 1230kcal 2. 2175kcal 3. 2750kcal 4. 1800kcal 정답은 2. 2175kcal 51. 식품오염 미생물의 유래와 경로에 대한 설명이다 토양 미생물의 특징과 관계가 가장 적은 것은? 1. 가공원료의 농호오염 매개주역이다 2. 유기물의 분해에 관계한다 3. 포양 자정작용의 주역이다 4. 식품이차오염의 주역이다 정답은 4. 식품이차오염의 주역이다 52. 다은 중 곰팡이 독이 아닌 것은? 1. 아플라톡신 2. 오크라톡신 3. 삭시톡신 4. 파툴린 정답은 3. 삭시톡신 53. 일본에서 공장 폐수로 인해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고 이타이타이병이 발생하여 식품공해를 일으킨 예가 있다 이와 관계되는 유해성 금속화합물은? 1. 카드뮴 2. 수은 3. 납 4. 비소 정답은 1. 카드뮴 54. 메틸알코올의 중독 증상이 아닌 것은? 1. 두통 2. 구토 3. 실명 4. 환갑 정답은 4. 환갑 55. 다은 중 발효시간을 단축시키는 물은? 1. 경수 2. 연수 3. 염수 4. 알칼리수 정답은 2. 연수 56. 일명 점착제로서 식품의 점착성을 증가시켜 미각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갖는 첨가물은? 1. 팽창제 2. 호료 3. 용제 4. 유화제 정답은 2. 호료 57. 소독력이 매우 강한 일종의 표면활성제로서 공장의 소독, 종업원의 손을 소독할 때나 용기 및 기구의 소독제로 알맞는 것은? 1. 석탄산액 2. 과산화수소 3. 역성비누 4. 크레졸 정답은 3. 역성비누 58. 세균의 형태학적 분류명칭과 관계가 먼 것은? 1. 사상균 2. 나성균 3. 강균 4. 구균 정답은 1. 사상균 59. 경고전염병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2차 감염이 일어난다 2. 미량의 균양으로도 감염을 일으킨다 3. 장티푸스는 세균에 의하여 발생한다 4. 이질 콜레라는 바이러스에 의하여 발생한다 정답은 4. 이질 콜레라는 바이러스에 의하여 발생한다 60. 다은 중 감미가 강한 유해 감미료는? 1. 붕산 2. 아왕산 3. 페릴라틴 4. 3분의 물련 정답은 3. 페릴라틴